실립역에서 신원시장 방향으로 있는 신축 셧입주 원룸입니다. 여기는 대출 가능하고 1억 2천 5백 이구요. 한쪽 창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창이 양쪽으로 나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층은 3층이구요. 더 작은 호수도 있어요. 더 작은 호수는 가격이 더 싸겠죠.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호수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클 것 같고 가격도 1억 2천 5백 입니다. 일단 칫솔으로... 여기 이 작은 창문 있는 곳에서 여기 이 벽까지가 3m 10 정도 3m 10 정도 되구요. 그리고 여기 에어컨 있는 이 벽에서 이쪽까지가 3m 60이 나오더라구요. 많이 큰 거죠. 방이 많이 크고 여기 이 벽까지니까 이 주방 이 싱크택 공간, 환실 공간은 뺀 겁니다. 그래서 1억 2천 5백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신축 셧입주에 이 정도 위치면 좋은 것 같아요. 대출이 안되면 안돼도 아마 요즘 신축 철입주가 좀 많이 비싼 편이라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지금 1억까지 손님이 있어서 1억 2천... 1억 2천 5백이라서 가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일단 이런 짐은 에어컨 같은 건 다 빠질 거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 괜찮습니다. 1억 4백이 끌레까arme 안에서 뭐하면 저는 아주 습니다. harder 쪽지 보여지는 않으면 aika 접근해 ك Raven 4시